대한민국 트로트 활성화에 기여해온 K-트로트 세계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전남 강진 편이 오는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강진만 갈대축제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MC 박남춘 향기의 진행으로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과 함께 섹시보이 황민호, 쇼티보이 황민호를 비롯해 변함없는 청춘 이용, 트로트계의 대표여신 문이오, 유진아 마음을 사로잡는 음색 진심원, 류기진, 진주아, 신송 그리고 특급 감성을 전해줄 김동현이 멋진 축하 공연을 선사합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강진만 갈대축제 특설무대에서 펼쳐질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전남 강진 편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전라남도 강진군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전라남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강진지회 실버 ITV가 함께합니다.